OK, 무섭몸의 아시아프입니다. 아시아프의 T2에서 판매하고 있는 YQW 차예요. 위니차인데 이 차량을 실내에서만 해봤지만 야외에서는 안해봤어요. 야외에서 해보려고 가지고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이 차가 주행성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안전한 이쪽으로 가볼까요? 제가 차가 있구요. 차가 있구요. 그 다음에 자, 조정기가 있구요. 조정기 자, 그 다음에 스티커 스티커 그 다음에 설명서가 있습니다. 설명서 나머지는 박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. 이렇게 되어있구요. 이렇게 되어있구요. 이렇게 안전하게 판매가 되겠죠. 출고가 되겠죠. 자, 보시면 스위치를 먼저 켜기 위해서는요. 이거 뺀 다음에 자, 뺀 다음에 그거를 이 쪽을 이렇게 쭉 집어넣구요. 스위치 옆에 있기 전에 조정기부터 먼저 켜십니다. 조정기 켜시고 스위치를 켜면 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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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그럼 이제 바디를 닫아 두는 거예요. 자, RC라이프엔티티구원에서 보시면은 이 제품은 그래도 여러분들 10만원대가 안되는 가격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. 이 제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. 꼬마 고스트라고 검색하면 미니 고스트 미니 고스트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. 미니 고스트 자, 이 차 이렇게 되게 천천히 하죠, 차가. 오케이 자, 각도도 있는데 어느 정도 또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자, 위도 올라갈까요? 설마 자, 앉아서 보세요. 앉아서 오, 올라가네요. 후지 내려오기 자 오케이 후지 자, 다시 올라가기 오, 다섯 오, 등판각도 좋은데 미끄지나요, 다시? 아, 이 각도에 따라서 약간씩 각도에 따라서 약간씩 등판각도가 되냐, 안 되냐, 딱 다른데 힘은 되게 좋은데, 힘은 되게 좋아요, 힘은 힘은 좋네, 힘은 오 이 정도, 이 정도 각도는 좀 올라가요, 이 정도 각도는 가보세요, 다시 오 아, 미끄지네요 그립이, 그립 문제죠, 그립 그립만, 그립만 되면 좋겠는데요, 이제 가보세요 자, 이제 산행 산행, 산행, 산행이 아니라 이렇게 잔디 같은 데서 한번 해 보셨습니다 산행, 보세요 자, 대충 구간에 가까이 찍으세요, 이렇게 찍어 볼게요 자 뚜두두두두두 뚜두두두두 뚜두두두두 뚜두두두 뚜두 자,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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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집입니다 최고 속도 얘기에요, 최고 속도 되게 조금만, 조금 느리죠, 속도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